이번 도착 승강장은 압산전망대입니다.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된 압산전망대는 대구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야경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도시와 자연, 역사와 미래를 함께 엮어낸 성공적인 건축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산전망대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구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대구 시민에게 대구가 어떤 도시라는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큰골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전망대에 이르는 방법과 안질환골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전망대까지 도보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이용해 새로운 압산전망대로 준비 중에 있으며 야간 조형물들이 설치돼 산책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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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